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살짝 잘못해서 사죄드리고 그랬습니다. 됐구요. 좋으면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 공연 방금전도 정말 저기서 금방 뛰면서 행복했었거든요. 꽉 졌다고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하면서 저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럼 행복하자 제로씨? 네. 안녕하세요. 최애인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게 있는데요. 그 단독공연 때 볼 수 있는 생생털모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생생털모 생각 없는 생각 그 단독공연 때 준비했습니다. 준비 됐죠 여러분들? 예!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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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는 오늘 맡겨보자 모두가 바라는 그곳에 멈춰보자 그는 영원한 기도는 그의 미러도 하도 해도 어쩌네 몸을 맡겨보자 어째깐 도착할 테니 안심해보자 머리가 아프면 그냥 눈을 감추지 말찜 아니면 그날 책을 접어두고 깜깜은 원망이 그만들려두자 생각한 다로없는 답이 나오니 머리가 아프면 눈을 감추자 머리가 아프면 눈을 감추자 머리가 아프면 눈을 감추자 머리가 아프면 눈을 감추자 우리가 그 verge이 없을며 // 나만은 그리 쉽지 않아요 나만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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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